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부해 편중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상위 4개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은 55.3%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2개 기업 집단을 2013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한솔과 아모레퍼시픽이 새로 지정됐고 대한전선, 유진그룹, 한국석유공사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업 집단은 계열 회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삼성, 반전, 토지주택공사, 현대차 등 상위 4개 기업 집단의 자산규모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의 자산총액은 306조 원으로 사상 최초로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개 기업 집단의 평균 자산총액은 5년 전인 2009년 104조 원에서 올해에는 179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5위에서 10위 기업 집단은 평균 37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자산이 늘었으며 11위부터 32위까지는 10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4개 기업 집단의 자산총액 비중은 2009년 49.6%에서 올해 55.3%까지 확대됐습니다. 상위 4개 기업 집단의 단기 순이익 편중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위 4개 기업 집단의 평균 단기 순이익은 2009년 5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1조 4천억 원까지 2배 이상으로 늘면서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70.5%에서 올해 79.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5위에서 10위까지의 단기 순이익 비중은 30.2%에서 16%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결국 최상위 기업 집단으로 부가 집중되면서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